구독자님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왔는데 알루미늄 합금 인데 알루미늄 T6N01의 T4 T5 열처리에 대해서 열처리, 열처리가 어떤 내용인지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알루미늄 쪽 말씀드리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젠에 다 말씀드린 내용인데 알루미늄 6.266도구요 FCC 면심입방이니까 무르잖아요 그 다음에 뉴하네스 알루미늄 테크 일본 쪽에 나와 있는 자료들 보시면 종종 많죠 1000계열 1000계열 순 알루미늄 계열 A1070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내용을 보겠습니다 2000계열 R9 알루미늄 9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두루 알루미늄, 초두루 알루미늄 라고 관련된 내용이구요 그 다음에 3000계열 알루미늄 망간 4000 알루미늄 규소 그 다음에 5000 알루미늄 마그네슘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질문하신 6N01 여기 60계열 6천계열입니다 알루미늄 마그네슘 규소계 열처리형 합금이라 해가지고 마그네슘과 실력분이 일정한 합류비로 첨가되어 있고 열차를 위한 시효경화 시효경화 시간이 지나면서 경화되는 거죠 딱딱히 단단해지는 거죠 알루미늄 좀 무르잖아요 강했을 때 강도, 리스성 모두 이용하고 압출 가공성 우수하고 대표적인 구청재료를 썰둘 수 있다 특히 6063은 우수한 압출성으로부터 건축용 샤시 등의 샤시에 사용하고 건축용도 건축용지 가이드라이터 선박, 차량, 국산구청, 목욕, 가구, 기계, 자동작품 등 출창계열 구리가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 17이 키우고 쭉 나와 있습니다 주문하신 것은 요거 T4, T5 일체인데 보시면 T 뒤에 점수차 X는 다음과 같다 T1 고온 가공에서 냉각한 다음 자연시효 자연시효는 그냥 상온에서 놔두는 게 시간 지나면서 단단해지는 거고요 T2는 고온 가공에서 냉각한 다음 냉각 가공으로 다시 자연시효 T3 용체와 체류는 일정 온도에서 녹용하는 게 아니고요 고용화 체류를 해 가지고 금속관 화물을 다 분해시켜 가지고 골고루 다 고용화 시킨 다음에 급냉, 이게 용체와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자연상에 상온을 놔두는 자연시효 일정 온도 올라는 게 인공시효 해 가지고 시간 지나면서 그 석출물, 그러니까 각 원자들이 금속, 금속들이 알루미늄, 구리 이런 것들이 만나 가지고 금속관 화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CO2AL 같은 거 CO2AL 이런 금속관 화물을 만들면 이 단단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철판이라면 철판 쪽에 이런 것들이 생긴 거죠 이렇게 수단 알루미늄 속에 결정한 것들이 있다면 생기면서 우리 시멘트와 똑같은 거죠 이게 생기면서 결합되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결합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CO2AL 경우인데요 T4는 뭐냐면요 용체와 처리한 다음 자연시효 그냥 상온에서 T5 고온가공에서 ней각한 다음 인공시효 용체와 처리 한 건 아니고요 T6 용체와 처리한 다음 인공시효 T7 용체와 처리한 다음 안정와 처리 한 것 T8 용체와 처리한 다음 냉광하고 다시 인공시효 처리 한 것 T9 용체와 처리한 다음 인공시효 처리하고 다시 냉역은 한 것 T10 고온가공에서 냉건와 연막 한 다음 냉강하고 다시 인공시효 상당히 복잡하죠 이렇게 해서 재질빌 기호는 T는 열처리고 H는 가공영화, O는 풀림, F는 제조항 그대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있는게 있구요 주요한 합금 보겠습니다 최신열처력기술과 구조, 수화스템, 삼망섬능, 일본쪽 절연대 보시면 RQC 2000개일이죠 아까 단금질 뜨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체와 처리하는게 단금질이고 똑같구요 CO는 뜨임하고 똑같습니다 일반 탄소광에서 500도에서 순행하네요 CO 온도는 175도에서 16시간 인공시효죠 상온의 아니니까 그 다음에 AC8A 같은거 이것은 마찬가지로 500도에서 순행하고 175도에서 16시간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구요 이 그래프가 이겁니다 용체 온도까지 올려요 근데 이게 뭡니까 알루미늄 6.2,660도인데 아까 몇도까지 올렸습니까 보시면 500도까지 올렸잖아요 순행 했잖아요 급냉 했잖아요 500도 올린 다음에 유지한 다음에 급냉 한 다음에 그냥 상온 놔두면 자연시효 어떤 일정 온도 올리면 인공시효 아까 몇도 올렸습니까 175도 정도까지 올렸죠 인공시효 온도 결국 고온에서 안전하게 용입된 용체 고용체 온소는 알루미늄 굴이 골고루 퍼져 있는 겁니다 골고루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거죠 원소는 선행을 한 경우에는 선행하면 어떤 급냉 안하고 선행하면 어떤 고용한도에서 정출되지만 급냉을 하면 정출되지 않는데 무슨 말이냐면 선행하면 내려오다가 불균일하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안 돼요 내려올 때 만나면 안 됩니다 왜냐면 한군대 몰려버려요 불균일하게 그래서 일단 급냉시켜서 골고루 쫙 퍼진 다음에 그 자리에서 아주 미세하게 만들어야지 만약에 그냥 선행하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골고루 안 퍼지고 이런 식으로 한군대가 뭉친다는 거죠 뭉친다는 거죠 이렇게 뭉친다는 거죠 막 이런 식으로 조그만한 것도 있을 거고 이렇게 되면 불균일 하잖아요 선행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급냉을 하면 이렇게 만나지 않고 자기들끼리 따로따로 한 마리씩 퍼져 있다는 거죠 원자들이 상온에서 망치를 한다든지 저온에서 과일을 하면 이건 이제 상온이고 저온은 175도 아까 했었죠 미세결정이라고 했었죠 얘들이 만나요 상온을 175도에서 만나가지고 아주 미세하게 그러면 분산가화가 되는 거죠 분산가 석출경화가 되고 석출돼서 경화시키는 적용도 해주고 그 다음에 골고루 아주 미세하게 분산 강화 시키는 거죠 분산 강화 효과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기계적 성질이 단단해지고 향상도 이것을 시효경화라고 하고 전자를 자연시효 후자를 인공시효 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인공시효 자연시효 급냉 용체온도 아까 500도였죠 500도에서 인공시효은 175도 16시간씩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효에 수정된 미세결정 적출 이렇게 되죠 결국 선행하면 548도의 어느 온도에서 Cu2Al이 포화되어 석출되어 불균인 상태로 석출된다는 Cu2Al이란 요게 아주 단단한 물질인데 따라서 급냉에서 과포화로 균질환 구용시킨 다음에 이걸 못 만나게 급냉 그 다음에 시간 지나면 시효로 균질환 구리결정 Cu2Al을 만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본쪽 자료를 하나 더 보는데 활천경동 주식회사라고요 이쪽 회사에서 그 열처리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여러가지 자료들이 엄청 많은데요 나중에 이렇게 사이트 좀 알게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되어 있어요 보시면 열처리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마찬가지인데 보시면 이렇게 이게 TX의 세분 기호 및 의미해가지고 기호 아까 T4 T5 궁금하시다가 그랬잖아요 T4 보시면 이었습니다 T4 보이시나요 좀더 깍대어 볼까요 잘 안 보이시죠 자 T4 보겠습니다 T4 보시면 너무 확들 많이 했네 제가요 조금 줄일까요 T4 어렵게 하면 되겠네요 이 정도면 보이실까요 아 보이실 것 같은데 T4 용체와 처리 후 자연시효시킨 것 아까 용체와 처리 자연시효시킨 것 T4 용체와 처리 후 냉간 가공을 수행하지 않고 충분하게 안정한 상태까지 자연시효시킨 것이고요 따라서 교정하여도 이에 냉간 가공의 효과가 작은 것 교정하여도 교정하여도 냉간 가공의 효과가 작은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T5는 뭐냐면 고온 용체와 처리 안 했습니다 고온 가공으로부터 고온에서 가공한 다음에 냉각 후 인공시효 처리한 것 아까 인공시효 한 175도 정도 했잖아요 주물 또는 압출제와 같이 고온의 제조 공정으로부터 냉각 후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냉간 가공을 수행하지 않고 고온 인공시효 경화 처리한 것이다 따라서 교정하여도 그의 냉간 가공의 효과가 작은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잘 안 보이시는 이쪽에 안 보이냐 T4 T4 다시 헷갈릴 수 있죠 T4 다시 한 말씀 용체와 용체와 처리 후 자연시효 한 것 용체와 처리 후 냉간 가공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않고 냉간 가공을 수행하지 않고 용체와 처리만 하고 충분하게 안전한 상태에서 자연시효 시킨 것 상온이죠 상온 예 그래서 따라서 교정하여도 그의 냉간 가공 효과가 작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T5 고온 가공으로부터 냉각 후 인공시효 경화 처리한 것 해가지고 주물 주물은 고온이잖아요 또는 압출 재워야 고온에 산 거 고온에 제조 공정으로부터 냉각 후 적극적으로 냉간 가공을 시행하지 않고 인공시효 경화 그냥 상온에서 처리한 것으로 따라서 교정하여도 그의 냉각 가공의 효과가 작은 것 이렇게 해서 T4 T5 두 가지 말씀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구독자님께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